전라남도가 한파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한 신속한 복구 지원에 나섭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2일 한파 피해를 입은 보성읍 녹차 재배 현장을 들러 피해 농업인을 격려하고 철저한 피해 조사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녹차 755헥타르를 재배해 전국 재배량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보성군은 지난 1월 한파가 발생해 지난달까지 재배 면적의 20%인 152헥타르에서 피해가 집계됐고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 지사는 녹차는 피해 현상이 늦게 나타나는 만큼 조사기간을 연정해 피해 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긴급 예비비를 투입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